63번 분말 소화설비의 가합용 가스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가합용 용기, 분말이나 물분무, 가스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등에서 가스계 쪽에 보면 거의 가스 용기나 저장 용기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틀린 부분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요. 일반적인 비슷한 부분들은 또 비슷해요. 이런 부분들을 구별을 쭉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가시고 용기에 대한 출제 문제가 많이 출제됐더라는 것. 그래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여기서 바뀌어가면서 옳고 옳고 옳은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합용 가스 용기. 가합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가합용 가스 용기에는 2.5메가파스칼리아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를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3번, 가합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재 1kg마다 20리터 가로열고 35도시에서 1기압의 압력 상태로 환산한 것이 20리터 이상으로 할 것. 가합용 가스에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재 1kg마다 몇 미터? 여기는 10리터 그래서 똑같은 상태로 환급 이상으로 할 것. 여러분 제가 했죠. 가축질사라고 했어요. 질사. 그죠? 질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가축질사를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이 몇 번인 것 같다? 어디가 틀리다? 그죠요. 3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왜 3번이 틀리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가합용 가스 3병 이건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20.5, 이 수치를 자기는 3병이 살 때 분만은 3병 이상일 때 전자개방 밸브, 가스 용기 2.5메가파스칼리아 압력 조정기 잘 기억을 하시고 잘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나 할론 같은 경우는요. 전기식 기동장치에는 7병 이상의 이런 말하고도 좀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구분하시라고 참고적으로 했고요. 자, 알겠죠? 제가 말씀드린 가축질사죠. 가합용, 추가합용, 가축질사 10. 자, 이걸 얘기하는데 가축질사인데 40. 가합용 가스라고 했잖아요. 질소가스죠. 40이잖아요. 문제 보시면, 자, 문제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합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질소가스 소화약제 1kg보다 몇 리터? 그렇죠? 40리터다 보니까 그래서 가축질사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잘 기억하라고 한 표현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축질사,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20g에 1kg에 20g, 배관, 청소용으로 해서 청소용은 어떻게? 별도 용기에다가 저장해라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림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구조돼서 별도의 용기에다가 청소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강조드린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다 필기 때 여러분들 다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가축질사, 가합용, 추가합용, 질소는 질사 10이라고 했잖아요. 꼭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표쪽으로. 소화용수설비에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되는 경우 채수구에서의 압력은 소화용수에서도 채수구에 대해서 굉장히 소화용수설비나 시험에서 의외로 소화용수나 소화활동시설들이 굉장히 소화활동시설들은 누가 쓰는 거? 소방대들이 쓰는 거라고 했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자주 출체되더라. 그리고 요즘 추세가 보면 19년의 추세가 보면 소화용수, 요즘 소화용수나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도 많이 출제가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 채수구. 말 그대로 뭐예요? 물을 채집한다. 그 뜻이 하는 거예요. 물을 떨어졌으니까 소화용수설비가 뭐예요? 물 떨어졌으니까 물 채우러 가는 설비잖아요. 이런 채수구에서의 압력은 얼마인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옥상 또는 옥탑 부분에 설치된 경우는 0.15메가파스칼이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채수구 설치기준 구경은 65mm 이상 나사식이고 20에서 소유수장에 40일 때는 채수구 1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40에서 100일 때는 2개, 100 이상일 때는 3개다라는 채수구 수하고 높이는 0.5에서 1m 이하. 연결 송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 높이가 0.5에서 1m 이하. 채수구라는 표지. 그리고 분당 0.8, 3.5m 이상의 유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수 설치 예외일 수 있고 유해수용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게 채수구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4.5 이상이고 채수구 압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0.15메가파스칼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지표목으로 4.5 이하 하는 것은 가압 송수단치가 잘 못 받아들인다. 내가 필기된다 했던 내용이 되니까 참고삼 한번 보시고 5.5X연된 도셔ume 5.6X연된 도 lit.